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그지같은 불륜질 하다가 피통 싸버리는 그런 이야기 몇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완전 신나게 몰래 불륜질 하다가 모텔에서 아들한테 들킨 엄마 훗날 아들은 훌륭한 의사가 됐고 그런 아들에게 버림받은 아줌마는 매일매일 피통을 싸는구나. 원제 내가 들었던 최고의 불륜 이건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한 20년 전이었나? 하루는 저희 집에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옆에서 꼽사리로 들은 건데요. 그때 한 아줌마 동생네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어떤 아파트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작게 시작한 사업이 너무나 잘 풀려 돈을 왕창 벌고 있었고 아내는 전업주부, 초등학생인 남매를 잘 거듭 키우면서 그냥 세상 누가 봐도 너무나 화목한 그런 가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주던 그 아줌마의 동생 지금은 거의 할머니가 됐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야쿠르트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아예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발이 넓었고 또 다들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여하튼 이 야쿠르트 아줌마가 하루는 이상한 걸 보게 됐고 자기랑 평소 되게 친했던 그 집 아이들 엄마한테 아니 꽁꽁이 엄마 혹시 바깥 양반 형제가 있나? 이렇게 물어왔고 애들 엄마는 어? 그런 거 없는데요? 왜? 이러니까 아니 내가 저번에 꽁꽁동 땡땡우에 배달 갔을 때 자기 남편이랑 완전히 똑같은 생긴 사람을 봤거든 예? 우리 남편이요?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있는데 내가 좀 이상한 거는 이게 보니까 눈치가 그냥 살짝 들은 게 아니고 그 집에 그냥 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꽁꽁이 엄마 남편이랑 형제가 있는 거 아닌가 여기 사는 건가 싶어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본 거요 뭐 대충 이랬는데 이때는 그냥 좀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 다른 이웃도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아니 땡땡이야 엄마 그 바깥 양반 형제가 있나? 젊은 여자랑 아기를 안고 가는 걸 봤다 뭐 이런 말들을 하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 야쿠르트 아줌마가 말을 했던 그 집으로 찾아가게 됐죠 그런 뒤에 띵동 벨을 눌렀고 안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됐던 이 아줌마는 잠시 당황을 했지만 순간적인 재채로 아 저 야쿠르트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안에서 아무 입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고 해요 그런데 헐 누가 나왔냐면 자기 남편 회사에서 아주 옛날부터 일을 했던 경미 아가씨가 대충 한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기를 품에 안고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이때 아줌마도 아줌마지만 그런 아줌마의 얼굴을 본 경미는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완전 놀란 토끼 눈으로 막 어버버버버 하면서 어? 아니 사모님이 여기를 어떻게 해?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 했고 또 이런 경리를 본 아줌마는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이 한순간에 오버랩 되면서 무작정 집안으로 쳐들어갔는데 거실 한가운데 자기 남편이랑 경리랑 아기 이렇게 세 명이 찍은 가족 사진이 떡하니 걸려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친 인간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건지 자기 아파트 같은 아파트에 두 집 살림을 차려가지고 아이까지 낳아 키우고 있던 거예요 결국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아줌마는 바로 쓰러져버렸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뇌출혈인가? 그런 걸로 돌아가셨대요 충격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그리 된 건지 아니면 넘어질 때 머리를 크게 다친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이후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줌마 친정 식구들이 경리랑 남편을 때려 죽여버리겠다며 경리 집으로 돌을 들고 쳐들어가서 완전히 다 엎어버렸고 집에 있는 아줌마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리고 경리도 도망치듯 바로 이사를 가서 그 이후의 소식은 모른다고 하는데 아마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당시 저희 엄마랑 아줌마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인간도 아닌 짐승들은 분명히 그럴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듣고 에이 저게 가능해? 주작이야! 이러면서 안 믿었거든 근데요 인생을 더 살고 보니까 이게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는 거지 근데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에 남는 이런 막장 사건이 있나요? 제 남사친은 구이때 주말에 학원 끝나고 먼 길 돌아가기 싫어서 평소에 잘 안 가는 곳 그러니까 모텔이랑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곳을 지나오다가 우연히 어떤 모텔에서 엄마가 다른 남자와 나오는 걸 보게 됐어요 원래 얘가 공부 진짜 잘하고 착했던 놈인데 그걸 본 후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거의 두 달 가까이 방황을 하면서 성적도 오지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지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하루는 엄마한테 대놓고 엄마 나 다 알고 있다 근데 아빠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그 남자랑 지금 당장 정리해 이렇게 경고를 했고 깜짝 놀란 엄마도 알았다 아들아 그럴게 라고 했지만 그 뒤에 또 연락을 하다가 들켜버린 거죠 그러자 제 친구는 완전히 마음으로부터 엄마를 삭제해버렸고 공부를 오히려 더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 의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알아주는 의대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집도 나가게 됐는데 그제서야 자기 아빠한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놨다고 해요 근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얘네 아빠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걸 알고 계셨대요 그런데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냥 가만히 참고 계셨던 거죠 여하튼 제 남사친은 부모님 이혼을 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대신 앞으로 영혼이 죽을 때까지 엄마를 안 보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집을 나갔대요 그래도 또 집에 돈이 많다 보니까 아빠가 오피스텔 전세는 물론이고 또 타고 다니라며 차도 한 대 사줬대요 그 후에 번호도 바꿨는데 당연히 엄마에겐 안 알려줬으며 가끔 아빠만 밖에서 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 친구 엄마는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용서해줘 이렇게 울며 빌어가지고 이혼까지는 안 당했지만 그래도 아들인 남사친은 절대 용서를 안 했고 그대로 계속 엄마를 안 봐요 그러다 결국 참다 못한 얘 엄마가 아들 학교로 찾아오기까지 했었는데 이때도 친구는 아예 꿈쩍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 목에다 칼을 들이밀면서 나 죽는 거 보고 싶으면 또 와 이렇게 하니까 협박을 하니까 아줌마도 이제 무서워서 못 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얘가 엄청 착하고 순한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벌써 10년 넘게 엄마를 아예 안 보는 정말 독한 놈이에요 전에 듣기로 그 아줌마는 그때부터 10년 동안 매일매일 울면서 피똥싸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건 그러니까 여자는 직장을 다니고 남편은 자영업을 해서 낮에 집에 있을 때 많았는데 정수기 점검을 받다가 남편이랑 정수기 점검하는 여자가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새 집을 분양받았고 이사를 가면서 가구랑 가전을 전부 다 새로 사서 가기로 했고 남편이 이거 내가 주변에 나눠줄게 이러니까 아내는 그래 알았다 니가 알아서 해라 이러고 말았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남편이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고 뭔가 냄새도 나고 낌새가 소장해서 하루는 뭐야 하고 뒤를 밟았더니 어떤 허름한 빌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고 해요 쫓아 들어갔죠 가서 봤더니 정수기 점검하는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다는데 보니까 전에 살던 집에서 쓰던 그 살림들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래서 상대방 여자한테 야 너는 사람도 물건도 남이 쓰던 것만 주워 쓰냐? 이 그지야 등등등 욕설과 악감을 퍼붓고 바로 이혼 그리고 그 여자 남편한테 알려가지고 그 여자도 이혼시켰죠 그래 이거 보면 누구 좋으라고 둘이 살게 만들어주냐 이런 소리 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여자는 회사에서 잘렸고 남자는 자기 아내가 직장인 대출받아가지고 사업 도와주고 했었는데 그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집을 넘긴 건 물론이고 돈도 다 갚아줘야 되는 거야 물어줬죠 게다가 저 둘 다 유책 배우자라 위자료 오지게 물고 또 애들 양육비도 보내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어가지고 월세로 이사가고 여자는 밖에 식당 일하고 남자는 투잡 쓰리잡도 모자라 밤에 대리운전까지 해가면서 엄청 힘들게 사는 중이라고 해요 벌바같지 뭐 꿀꿀꿀꿀꿀 3번 나 아는 언니는 되게 잘 사는 집안 딸내미였는데 남자가 되게 가난했대요 하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 하나만 믿고 결혼했는데 이런 미친놈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장인어른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난 거야 게다가 어디서 울마 온 건지 성평을 울마 와가지고 언니도 울맞고 산부인과 다니다가 이 모든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랑 바람이 난 그 여직원이 나 임신했어요 이러면서 남자 집안에 들어가 알려버린 겁니다 아니 그 남자 집안은 그동안 며느리들에게 겨우 풀칠하고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게 다 끊기고 또 뺏길까봐 바짝 졸아가지고 그 여직원한테 나 이년 당장 그 애 지우고 헤어져라 이렇게 난리를 쳤대요 그러나 남자와 여직원은 노굴복 굴복하지 않고 그나마 가진 거 싹 다 현금으로 처분해가지고 둘만의 사랑의 도피를 따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 언니 아빠가 이 괘씸한 것들 이래가지고 사람을 써서 알아봤더니 여직원은 임신도 아니었고 그냥 돈 뜯어내려는 꽃뱀이었대요 부자인 줄 안 거지 결국 남자는 개털이 되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쫓겨난 건 물론이고 이혼도 당했는데 남자랑 가족이 엄청 질책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림없지 지금 이 언니는 재혼해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4번 아니 겨우 두 집 살림이 뭐야 나는 세 집 살림도 봤어요 어떤 돈 많은 40대 중반 회사 사장인데 뭐 그렇다고 새 집이라고 해서 다 같이 살진 않고 연애만 하는 내연녀가 따로 있고 뭐 쉽게 말해서 본처에다 내연녀 셋 이것도 모자라 그 아래로 줄줄이 딸린 자식까지 있으니까 이건 뭐 하루 24시간이 1초의 낭비도 없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거야 심지어 애를 하나 낳고 키우는 세 번째 아니 심지어 애를 하나 낳아 키우는 첫 번째 내연녀와 동거는 안 하지만 이 내연녀와 또 연애만 하는 세 번째 내연녀는 친자매입니다 내 살다 살다 이런 그지 같은 콩가루는 처음이라서 임성은 작가한테 제보하고 싶은 심정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게 본처분은 이걸 전혀 몰라 자기 남편이 그저 많이 바쁠 뿐 세상 사람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너무나 해맑고 순수한 사람이라서 이 모든 걸 알게 됐을 때 받을 충격이 나는 너무 걱정되더라고 아 그리고 첩 이런 꿈에도 모르고 있지만 자기 동생 즉 첩삼은 자기 언니가 만나는 그 유부남이 돈 오지게 많은 거 이것 때문에 작정하고 꼬신 거예요 막장 막장 개막장 대댓글 야씨 이 정도면 아침 드라마로 만들어도 쌍욕 처먹죠 아 이거 아무리 드라마라도 이렇게 막장으로 쓰냐 이렇게요 5번 그래요 예전에 저런 사건들 되게 많았죠 돈 많은 사장이 어린 경리랑 살림 차려가지고 사는 거 제 친구는요 회사 사장이 개인 비서랑 바람이 나가지고 그 비서가 아들도 낳고 같이 살았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본처도 이 모든 걸 알았지만 이게 또 회사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혼은 절대 안 해주는 거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비서의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회사 주요 요직에 앉으면서 회사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지 일단 그 비서의 친언니가 제 친구 부서 부장으로 왔는데 똥갑질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너무 더럽다 보니까 결국 2년 만에 나와버렸대요 6번 헐씨 뭐야 여기 댓글들 졸라 재밌잖아 깔깔깔 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부 다 정독했네 달딸딸딸딸딸 대댓글 나도 그래서 지금 일하다 말고 댓글들 훑어보고 있어요 대졸잼이다 정말 기도 안 차는 이야기들 사실 저도 진짜 막장 이야기 하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막장인데 이거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풀겠습니다 되게 짧아요 지금은 안 할까요 감사합니다